비핵화 협상에 앞서 거론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방식이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팀 케인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과거 실패한 단계적 방식이 성공하려면 북핵 신고가 무조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북한이 모든 무기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단계적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며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첫 조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 메넨데즈 의원은 단계적 방식을 추구한다면 비핵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과거 실패했던 것이라며 회의적입니다. 그레이 암호 의원은 단계적 방식 합의가 아니라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경제원조와 정권 보장이 포함된 일괄 타결식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유의 뉴스 이종입니다.